지원아, 내가 방향을 잡아놨거든? 해두죠. 네? 안쪽에 불이 들어가거나 물이 빠지는 동안이 없으세요. 네, 네. 최대한 좀 주의하시고 가셔야 되세요. 자, 직접 앉으실게요. 물 안 들어가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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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우와. 오. 핸들 나눠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였죠? 갑니다. 가보자. 야, 야, 야. 야, 나는 빠져도 돼. 나는 빠져도 돼. 시현이 안 돼, 시현이 안 돼. 안 돼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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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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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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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씩 호흡이 맞고 있어요. 생각보다 괜찮네. 잘 가고 있어, 잘 가고 있어. 와, 수현이 잘한다. 잘 가고 있어. 야, 가긴 간다, 이. 가요, 가요. 앞으로 가긴 가. 좀 잘 가고 있어요. 좋아. 잘 가. 좋은데야? 좋았어. 이 정도로 파다, 파다, 파다. 기계네. 재미있어요. 재미있어, 재미있어, 재미있어. 좋아. 진기 잘한다. 진기 잘한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른쪽. 와, 오빠, 근데 이거 진짜 힘든데요? 파도, 파도. 아니, 투명 카약인데 바닥을 볼 틈이 없어. 아, 투명 카약인데요. 흔드시지 않게. 사닥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. 으아. 들어가지 마. 좀 쉬어, 좀 쉬어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. 나 바라던 바다 기억에 남겼다. 이게 바라던 바다야? 이게 바라던 바다다. 이게 바라던 바다. 방향도 되게 잘 바뀐다. 네.